물 엎뿌렁 물 엎뿌렁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담뱃습니다 여기는 삼일효고 찜탕 삼일효고 같이 붙어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대조시 전통시장 골목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NC백화점 홈스케어 바로 수호동 건너편 바로 있는데 안쪽에서 잘 모를 수도 있긴 한데 유명한 맛집이거든요 대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은데 매콤합니다 돌아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었어요 이거 중짜야? 어 중짜 해물찜?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 이름이? 전복 소라 은어 조개 해물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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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명한 삼일효고 보통 맛이요. 예전에는 매운 가만히 시켰던 가만히 시장 매워가지구. 보통 맛도 맵다 그랬어요. 짱 냈습니다. 자, 전복에. 대구에서 까먹어. 너가 까먹지. 좋게. 런쇼가 바지락 되게 잘 먹더라구요. 치킨샵에서? 치킨샵에서. 네. 치킨샵에서. 치킨샵에서. 전화할 때는. 전화할 때는. 떡볶이는 언제쯤. 먹어도 돼 자기가. 치킨샵에서. 보통 맛을 깨먹으면. 아주 매운 맛을 먹으면 어떨까. 그냥 아가. 다 뻘뻘한다는. 응? 응. 아기가 아직. 고맙니? 맛있었어요. 고마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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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치알이랑. 고마워요. 다리는. 먹지 마요 그러면. 톡과되는지 왜 안 가지? 엉? 엄마랑 나랑 둘이 먹을까? 같이 막. 섞어야 되는 거지. 파이다. 몰라? 솔직히 안 먹어봤는데. 응. 여기 드리만. 으AND. 떡볶이. 자. 숟가락으로 떠먹어. 숟가락으로 잘 만들어가봐. 응. 일단. 그도. 소금으로 떠먹으면 되지. 뭘 이걸 뭘. 한입만 먹어봐봐 주먹 봐요 주먹밥 밥만 먹어 밥 먹지 못해 한입만 먹어봐봐 맛있다 조그맣게 만들어서 날 찾으러 가서 맛있네 감사합니다 내가 잘 만들었다고 유서아 아 안 먹어 오늘 안 먹어 내 냉이 좋지? 아니 매운 거 좀 있었거든 그냥 먹으면 안 먹어 아 아 아 안녕하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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